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서 백의성 강사를 검색하시는 많은 유튜버 여러분 오늘 북관대첩을 강의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아까 앞선 일부에서 단천은광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말씀을 많이 드렸다면 좀 새로운 해석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와 북관대첩 임진왜라는 게 그렇게 일어났구나 북관대첩이 그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즉 가토오 키요마사의 세 가지 목적 첫 번째 뭐야 임진왜란에 그걸 넘어서가지고 어떻게 돼 저 위에 여진족하고 한번 붙어보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돼 회령에 있는 조선군 기마대가 육진의 병령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내가 가장 강군이라는 구마모도 가토오 군대하고 한번 붙어보자 라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냐 도요토미 히데요시 어르신께서는 내게 말했지 모리 테루모토가 장악한 일본 이와미 은광에 어떻게 해야 돼 버금가는 단천은광을 가토오 니가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지 그래서 내가 단천은광을 장악하기 위해 올라간다 연은분리법이라고 하는 연산구 때 김감부리하고 김검동이가 했던 그 연은분리법을 내가 장악하고야 말겠어 라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경인이하고 국세필이하고 정말수라고 하는 애가 기초곡사 정여립의 난데 희생됐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희생된 중인들이라고 가토오를 패배시키는 정문부 지금부터 제가 쫙 적은 글씨지만 보시겠어요 지도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도와 함께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안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강원도하고 함경도를 가르는 여러분 전통적인 것은 뭐냐 철령 이북은 뭐야 철령 이북 여기를 동북면 혹은 조선중기에는 북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철령 이북은요 다 함경도입니다 나중에 여기가 휴전선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안변부터 어떻게 여기까지는 강원도라고 김일성이가 지 마음대로 정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 철령 이북 원래 함경도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는 여기까지가 전부 함경도야 여기가 녹둔도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 나진선봉지구라는 곳이죠 원래가 부령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자 안변에서 출발 가토오 키요마사의 군대가 6월 함경도 방면을 5월 9일 날이 5월 2일 날 한양을 공격해서 5월 9일 날 한양 전역을 장악합니다 맞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 5월 10몇일 날 어떻게 돼? 해유령 전투에서 심각이 이기죠 그때 이길 때 여러분 신각의 군대만 싸운 게 아니고 신각이 누구의 군대를 받아들였다 해서 함경도 병마사 이혼 이거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옛날 조선시대 이혼했다는 게 아니고 이혼이라고 하는 병마사의 군대를 받아들여 싸워서 80명 중에 72명의 목을 뱉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경도 병마사를 그쪽으로 출동시킨 거는 임해군의 최대 업적입니다 임해군이 그쪽으로 갔거든 가서 어떻게 이혼을 보고 양주 쪽으로 가서 심각을 도와 싸워라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겼잖아 어쨌든 이기면 결과가 좋은 거야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까진 좋았는데 철령을 딱 넘어서서 이혼이 철령에 딱 대결을 했거든요 이기고 거기서 심각이 죽었잖아요 여러분들 억울하게 그러면 이혼은 이미 출발하고 없었어요 그때는 이 양원만 엄청나게 항의하다가 자기 영의정 받고 입 다물었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혼이 그래서 철령에 딱 대기하고 있는데 가토 기요마사의 군대가 어떻게 함경도 방면으로 진입을 하는데 베이스 캠프를 요 위에 안변에다 차린 거예요 철령에 있는 이혼의 군대는 어떻게 될까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내려가서 싸우자니 어떻게 됩니까 북쪽으로 올라가는 걸 계속 추격할 수도 없고 그러면 남쪽에 있는 군대가 올라오면 어떡할 건데 그럼 여기서 지키라는 명령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혼의 군대가 합류하지 못해 안변의 베이스 군대 여기 주력 캠프를 차려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 문천, 고원, 영흥, 정평, 함흥에 어떻게 됩니까 가토 기요마사 최고의 부장이었던 나베시마 나오시게 나베시마 나오시게는 입 막아요 여러분 이 스나이퍼 아시죠 조총 이런 스나이퍼가 없어 얘가 진짜 안 할 말로 이렇게 쏴도 맞춰 중인다 할 정도였어요 진짜 스나이퍼 중에 스나이퍼예요 오른손으로 보통 이렇게 하면 보통 왼손으로 맞출 수 있어요? 없죠? 오른손도 하고 왼손도 해요 얘는 이게 나베시마 나오시게의 엄청난 능력이에요 이 가토가 굉장히 신임을 했거든요 가토지는 총을 못 쐈어요 칼하고 창술하고 활은 이거는 완전 칠본창 중에 이거잖아 최고잖아 칠본창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선정한 7명의 가장 창술을 뛰어난 장군 칠본창 중에 1등이 가토 기요마사인데 지는 총을 쏠 줄은 몰랐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 나베시마 나오시게를 자기 옆에 왼팔로 딱 두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령 7월 중순에는 해정창까지 여기까지 올라가 더 높게도 올라갔다 그렇죠? 자 보세요 6월 초에 진입해가지고 7월 중순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보세요 음력으로 양력으로 6월이잖아 양력으로 7월이잖아 어때요? 덥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해풍도 옆에 쫙 불어오지 저 어느 지역 출신이라고? 큐슈섬에 구마모도 출신이라고 안 했나? 따뜻하니까 이거 완전 체질이지 병사들이 야 이거 좋아이? 여러분들 일본은요 여러분 구마모도현에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요 영상 구도예요 그거는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해요 영상 16도, 15도 이렇습니다 우리 영상 16도, 15도면 여러분 체력 좋은 남자들은 반바지 입고 댕깁니다 진짜입니다 맨발에 반팔 입고 제20대 때 그러라고 댕겼어요 제가 부산 사람이잖아 야 이거 따뜻하네 그러라고 댕기고 그랬어요 그거는 우리 국차님도 마찬가지일걸? 16도 뭐 그게 무슨 겨울이고 16도에 저런 파카 입는 사람이 있겠어요? 미친놈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서 성진시까지 딱 올라가서 여기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 밑에 마천령이 여기 함경북도하고 함경남도하고 여기 나오는 마천령 여기 밑에 뭐가 있다? 아까 말한 단천이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딱 올라가는 거예요 해정창에 여기 성진시에서 그러니까 단천을 점령했네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극함 바로 조선 최강의 회령기병대 대장입니다 여러분 한극함의 관군기병대와 마주칩니다 관군기병대가 기가 막히게 조총을 다 피해가 나베시마 나오시기를 거의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요 가토오 기요마사가 창수를 발휘해가 이걸 딱 구출하거든요 여러분 구출하는데 거기에서 거의 질 뻔했어 질 뻔했는데 이제 기병대의 특징이 뭐냐면 보병부대를 상대방 보병부대를 한 군데도 몰아넣어요 몰아넣고 나서 거기에서 창을 던져서 죽여야 되거든 몰아넣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가토오가 어떻게 됩니까? 양옆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조총 발사 이래 버린 거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조총 발사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요? 모여든 기병대가 전멸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창과 화살을 던지는 것보다 조총이 더 빨랐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후퇴하라 이래가지고 해정창에서 한극함의 병사들이 어떻게 돼요? 개죽음을 당합니다 자 두 병사들이 유명하죠 이혼의 함경도 병마사 병력이 어떻게 돼? 천령에 묶여있죠 지금 여기 안변의 베이스 캠프하고 딱 겨누고 있을까? 올라오면 죽인다 이래가지고 겨누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성진에서 회령에서 내려온 이쪽 해정창에서의 군대 한극함의 군대가 거의 5분의 4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토오의 사촌동생 가토오 우마노조가 여기에 주둔하게 됩니다 이 두 군데만 점령하면 함경도는 끝난다고 봤어요 왜? 여기까지 올라오면 단천을 수비하기 위해서 이 기병대가 다 내려올 거 아니야 육진의 군대가 육진의 군대는 육진 홈그라운드에 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토오가 생각할 때 없죠 당연히 아니 저거 홈그라운드에서 얼마나 가토오 병사들이 많이 죽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끌어내리는 방법이 이거다 이거야 끌어내리는 방법이 그래서 끌어내리는 방법이 단천은광을 해가지고 주민들을 죽이고 이러니까 이 해정창까지 내려왔어 해정창이라고 해요 뭐냐? 바닷가에 있는 유일한 함경도의 곡물창고 이 말입니다 해정창 여러분 해정창 옛날에 이게 바를정자 쓰면 그건 전부 다 곡식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바닷가에 바른창고 바른창고가 뭐고?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에요 곡물창고 이 말이에요 이 바를정자를 여러분 아무데서나 허락하지 않아요 바를정자는 유교가 생각할 때 되게 성스러운 걸처거든요 그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반장선거나 회장선거할 때 칠판에 왜 바를정자로 이렇게 계산하죠? 그게 좀 주술적인 의미가 있어요 꼭 다섯 회기라서 그런 게 아니야 바를정자하고 여러분 이거 영원하다 할 때 영자 있죠? 꽃뿌리영자 영자팔법이라고 하죠? 이런 거는 전부 다 뭐냐? 성스러운 글자들이야 따라서 선비들이 자기 마음을 그거 할 때 바를정자 그다음에 영원하다 할 때 꽃뿌리영자 이런 거 꽃뿌리영자는 다른 거구나 길령자 이런 거 계속 쓰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다지는 거예요 이 서예라는 게 종교활동이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예술이 아니고 종교활동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위에 있는 육진이 뻥 피었어 여러분들 뻥 피었다고 회령 국경인 회령에 있는 국경인 명천의 정말수 여러분 여기 이 회령이죠? 여기 명천이죠?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경성 경성이 여러분 서울 아니에요? 여기가 경성이에요 그래서 반란군 국세필 반란군 정말수 반란군 국경인 다 장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임해군과 순화군을 생포합니다 회령으로 왔다는 자체가 여러분 이렇게 단천을 수비하지 않고 회령으로 임해군하고 순화군이 왔거든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거기에서 뭐라고 장계를 써요? 임해군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여기서 앞으로 나아가면 어디입니까? 여진족당 아닙니까? 망명하려는 거죠 왜? 죽어 아버지가 그랬잖아 아니 아버지가 망명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원래부터 무슨 얘가 태종이방원이나 세종쯤 되는 왕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인간 말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하다가 안 되겠네? 나 망명해야지 이겁니다 안 쓰겠습니까? 가또 함경북도 지역 여러분 함경북도 지역 명천 이북을 국경인 국세필 정말수에게 관리해야 돼 가또가 여기가 돼 여기를 반란군이 관리해라 이 말입니다 왜? 여기는 여진족들이 쳐들어오는 때잖아 그러니까 죽어도 너희들이 죽어라 이 말이에요 이 밑에는요 갓도 저거가 관리하겠다 왜? 단천은광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저거 뭐야? 국경인 국세필 정말수 등 이 반란 놈 세 명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천은광은 한 푼도 못 준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단천은광 해갖고 내가 아시아 최고 값부 되려고 내가 여기 왔는데 그러면 50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공한테 주고 50은 내가 먹어야지 내 사촌동생도 여기 놔 놨고 내 왼팔도 여기 놔 놨는데 나베시마 나오시게 갓도 우만 오죠 다 내가 놔 놨는데 도란나 너희들한테 죽어라 벌레만도 못한 것들 같으니라고 이 말 아닙니까? 그 얘기 어떻게 해야 돼? 자 갓도 갓도가 이렇습니다 9월 초 경성지역의 북평사 정문부 조선의 반기를 들었던 종성부사 여러분 이쪽에 해정창 전투에서 지니까 종성부사 정현용이라는 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이로우면 임금이요 나에게 잘못해주면 원수다 누구인들 임금이 아니겠으며 누구인들 원수가 아니겠는가 따라서 나는 임금을 섬기겠도다 이게 조선에 반역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그랬던 놈한테 찾아가 정문부가 그래서 아 저기 그거는 과거일지라도 지금 국경인 국세필 정말수 이 아전놈들이 여러분 왜 그 고울에 가면은 형방 이방 호방 있잖아요 그 아전놈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니 어떻게 해야 돼? 같이 힘을 합칩시다 당신과 힘을 합치지 않으면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정문부가 이 천령에 지금 있는 이혼이의 그거였거든 여러분 같이 좀 일하고 이랬거든 근데 이혼이가 여기서 못 올라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라도 지금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에 반기를 듣는 종성부사 정현용 경원부사 오응태의 일천병력과 이게 일천명의 병력이 없으면 어떻게 싸우는데 그러니까 합세하여 북도의병대장으로 정문부를 임명해 원래 정현용한테 하라 그랬어요 자기보다 신분이 더 높으니까 하라 그랬는데 정현용이 옛날에 자기가 그런 시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을 하면 내가 사약받을까 봐 정문부 보고 하라 그래요 정문부가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월 16일 경성부를 공격해가지고 가장 세력이 약했던 반란군 국세필 세력이 약한 것도 있지만 국경인의 삼촌이거든 국세필이가 그러니까 내 삼촌부터 잡으면 자기가 어쩔 거야 내한테 항복하겠지 이런 겁니다 국세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란군 국세필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수를 생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생포라고 처형해버려요 그 그림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때 그린 그림 그래가지고 모가지 잘리는 걸 그대로 그려놨어요 웃깁니다 그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회령과 명천 지역의 순회를 토벌합니다 여기 회령과 여기 어떻게 됩니까 여기 명천이죠 이 지역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는 개마고원이 아니잖아요 개마고원 바깥이잖아요 의외로 움직이기가 쉬웠다니까 여기에 보시면 온성이죠 여러분 조금 지나가는 말로 얘기하지만 온성군 출신이 누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온성군 출신 잘 모르시죠 유명한 사람은 많이 없는데요 온성군 출신 중에 여러분들이 들으면 딱 아는 노래의 가수가 하나 있습니다 오빠는 풍각쟁이야 뭐 하는 거 있죠 박옥별씨 가수 이름이 일제시대 가수 박옥별씨가 바로 여기 온성군 출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천 출신의 또 유명한 사람 여러분 일제시대 때 유명한 사람 누구 역도산 리키도장 북청은 그 알쓸신자매 나왔던 내 어머니 이야기도 북청 여기 어머님들 북청의 어머니 북청의 어머니를 둔 딸이 피난내려와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어머니 이야기 그죠? 그런 이야기 그거 가지고 제가 사실 기업 교육도 하고 그랬거든요 내 어머니 이야기 가지고 북청 지역에 여기 10월 말 장평지역 여기 여러분 정평 여기 있죠? 정평 장평지역에서 외군 400여 명을 패배 및 몰살시킵니다 여기 벌써 여러분 생포처형 국경일 국세필 정말수를 생포처형은 여기서부터 북관대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 12월 달에 쌍포지역과 마천령지역 쌍포 어디겠습니까? 쌍포지역과 여기 마천령지역이죠 여기 마천령지역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돼? 다 일본 지원군을 패퇴시킨다 지원군이 누구야? 안변에 있는 베이스캠프에서 올라오는 거야 여기 자꾸 지니까 자 보세요 여기 10월 말이죠 여러분 갓도의 병령일지에 보면 10월 말부터 얼어 죽는 병사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월 말에는요 정문부는 공격한 적이 없다 그래 12월 말에 왜? 지들이 알아서 굶어 죽고 다 얼어 죽더라 이거야 포위하고 있으니까 왜? 정문부는 이미 한양에서 온 사람이긴 하지만 기후에 적응이 돼 있어요 그런데 구마모토 현 애들이 적응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 9월 초까지만 9월 중순까지만 해도 구마모토 애들은 너무나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날씨가 따뜻하고 그래서 원래 조선이 이런 날씨인 줄 알았대 그런데 어떻게 돼? 10월 말이 되니까 이렇게 추울 수가 있나? 구마모토 애들이 어딜 가서 그런 겨울을 경험해 봤겠어요? 왜냐하면 11월 초가 되고 12월 초가 되니까 어떻게 돼? 지들이 알아서 얼어 죽더라 이거야 지들이 그래서 10월 상포지 1593년 1월 19일까지 버팁니다 정문부가 다 죽어라 이거지 그래서 길주성 외군 100명이 여기 길주에서요 가또 우마노조가 몇 번이나 불화살을 날리고 척후병을 보내고 난리를 합니다 좀 구해달라고 왜? 먹을 것도 없고 춥고 죽겠는 거야 저것끼리 잡아먹고 이랬대 여러분들 완전히 이런 비극이 없었대 그래갖고 그래 100명이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100명이 어떻게든 여기 나베시마 나오시기에 여기까지만 오면 되잖아 그래갖고 길주에서 100명이 이쪽으로 올라가다가 여기 여러분 단천지역에 마천령에 딱 숨어있다가 정문부가 100명 다 죽여버립니다 탈출 시도 그날 정문부에게 정말 한 새끼도 안 남고 다 죽어요 여러분들 정문부가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갓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1월 22일 날 여기 단천으로 들어가서 갓도 우마노조가 여기 길주에 묶여있는 틈을 타서 나베시마 나오시게도 돌격 앞으로가 될까요? 영하 32도에서 여러분 되겠습니까? 아 그게? 그러니까 왜 조총이 여러분 보십시오 자 나베시마 나오시게 1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고 쏘죠 여기 이쪽 뺨을 이렇게 총에다 이렇게 대잖아요 붙어버렸대 안 떨어진대 너무 추워가지고 손가락을 이렇게 하잖아요 손가락이 여기 방아쇠에 여러분 그 다음에 화승총에 심지를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불이 안 붙어 눈이 계속 내리니까 이거 딱 보니까 뭐예요 여기에서 벌어졌던 거 1950년 여러분 11월부터 12월 초까지 벌었던 장진호 전투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문부 군대는요 어차피 조선군은 총이 없잖아 화살은요 이렇게 쏘잖아요 이게 뭔 상관이에요 여기 녹근으로 하는데 여기 여러분 끈에 이빨이 여기 광대뼈가 붙는다고 이게 붙어서 안 떨어지겠어요? 아무리 그렇지만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습니까? 장갑 같은 걸 다 만들어서 끼고 나온 거예요 일본군은 양력으로 사오리고 음력으로 5월 달에 쳐들어왔죠 얘네들이 무슨 동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민가로부터 빼뜨는 것밖에 없는데 정문부가 그걸 빼뜨도록 가만히 놔뒀을까요? 여러분들 이미 싹 다 걷어버렸죠 그리고 백성들은 전부 다 산성으로 다 끌어올려 버렸죠 그러니까 일본군은 식량도 없어 동복도 없어 장갑도 없어 조총은 하나도 못 써 말은 전부 다 굶어서 죽어버려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최대 비극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그래서 갓도 군대가 그래서 1월 22일 단천은광에 드디어 진입합니다 그래서 일본군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단천은광에 일본군 단천은광에 갔더니 일본군이 이러고 있더랍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왜? 온 손가락하고 발가락에 전부 다 동상이 들어가지고요 애들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래 하고 있더래 진짜 왜 뭐 그래가지고 그 이질 왜 그 변질된 음식 그 다음에 또 그거 있잖아요 물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성이 여러분 냇가나 강을 포함해서 흐르는 걸 포곡식 성이라고 합니다 포곡식 그게 이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아주 길지인 성인 거죠 왜냐하면 물이 있으니까요 물이 없어가지고 애들에게 눈을 이렇게 뭉쳐가 먹으니까 여러분 눈에 세균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설사병 걸려있는 거예요 애들 자체 설사병 한 번 걸리면 하루에 서른 번 설사하거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영양실조와 탈수로 죽어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질균이 설사하면 균이 이렇게 번져가지고 더 많이 걸려 여러분 균을 내 품잖아요 더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정문부 장군이 들어갔을 때 처참해가 못 보겠대요 냄새나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발 좀 죽여줘 소원대로 죽여줄게 다 죽여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단천은광 일본군 경멸 조명연합군이 그때 당시에 여기 평안도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드디어 1월 22일 날에 일본군을 경멸했는데 이때 단천은광으로 진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1월 어떻게 됩니까? 8일에서 10일 사이에 평양성이 이오송군대에 의해서 수복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오케이 단천은광으로 쳐들어가자 이래가지고 된 거죠 그래서 안변은 갓도의 길주성 외군 구출을 위하여 이 갓도가 여러분 길주성 외군 이 갓도 우만호조를 구출하기 위해서 2만 명을 여러분 안변에 있던 2만 명을 다 거느리고 출동하는 거야 출동을 했더니 직접 기동 그래서 마천령을 돌파합니다 정화에 말하자면 돌파하게끔 놔둔 거지 한꺼번에 다 죽이려고 정문부가 그래서 1월 28일부터 2월 1일 정문부 부대 3천 명이죠 3천 명이 임명지역 임명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길주 앞에 임명이라고 여기 쌍포도 여기 있거든 임명지역에 들어가서 백탑교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천이 있는데 거기에 다리가 있나 봐 백탑교에서 갓도군에 갓도군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뒤를 칩니다 뒤를 말 그대로 유격전이죠 유격전 그래서 하루에 6번 치고 6번 도망갑니다 왜? 1시간 정도 막 치다가 저쪽에서 뭔가 반격하려면 도망가자고 도망가는 거예요 갓도군대가 죽을 지경이라 그래서 단천은광에서 일본군들이 동상 걸리고 이러고 있는 거 봤잖아 그래서 길주군 7주성에 문을 열어주게 해요 정문부가 우리가 열어줄까? 이러면서 열어줘 안에 보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갓도우만 오주가 거의 반 죽어 있는 거야 거의 70일을 고립돼 있었잖아 안아 들고 마구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갓도가 목숨만은 좀 살려달라 우리 여기까지 돌아가면 다시는 안 온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웃기고 자빠졌네 이래서 갓도부대 길주성에도 고립된 병사들 그날 밤 안변으로 밤에 쉬지도 않고 급히 철수합니다 눈길과 철수하는데 그래서 2월 20일부터 2월 28일 갓도군 안변에서 여기 황해도 맹산을 거쳐가지고 한양으로 급히 철수합니다 계속 유격전을 합니다 정문부대가 정면대결 안 하고 계속 후미를 쳐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희생이 났는지 2만 2,800명의 구마모토현 갓도 군대 일본 최강군 중에서 8,864명이 사망했다 이거는 의정부 지금 정문부 장군의 묘가 의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시사 학예연구관인 최영희 박사님의 논문에 따르면 8,864명으로 확인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죽었죠? 이 갓도 군대가 이 정문부를 이 갓도가요 정문부 이거예요 완전히 진짜 통쾌한 승리 여러분들 자 이거에 제일 큰 건 뭘까 1. 이쪽 지역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조선에 대한 애국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문부가 애국심 애국심이 별로 없었거든 여기는 고려시대 때는 여기까지인가 아까 태종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여기까지 뒤로 물리자 지금 생각하면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반역자 같은 행동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세종이 여기 겨우 닦아놨죠 그런데 여기가 김종서 군대잖아요 그럼 수양대군이 개유정난을 일으키가 지가 잡고 김종서를 때려 죽였잖아요 그럼 이쪽이 조선왕조에 온전히 충성했을까요? 아까 종성부사 정연용이라는 게 했던 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적이 아주 내한테 잘못하면 역적이고 내한테 잘하면 임금이다 조선의 임금이 누군지 내가 알 게 뭐냐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애국심을 고취시켰다 그리고 일본군 최강군 가등청정 가또키요마사의 군대를 순수 의병의 힘으로 쪼까냈다 그리고 두 번 다시는 함경도로 오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천 은광을 지켜냈습니다 걔네들 은 하나도 못 가져갔어요 왜? 다 얼어 죽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반도가 요만해 보여도요 세계적인 대국들이 볼 때 이게 쳐들어와서 점령하기가 쉬운 나라가 아니에요 왜? 평안도 하고 함경도 하고 전선이 양쪽으로 갈려요 일단 그리고 가운데도 쳐야 돼 강계군 여기도 그래서 임진왜란 때도 안 됐고요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 뭐야 뒤에 중국이라는 뒤통수가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 완전히 치고 내려올 수도 없어 이게 병자호란 때 입증됐잖아요 그 다음에 6.25 때도 남쪽에서 올라갔지만 안 되잖아 즉 전쟁은 해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꼭 군대 안 갔다 온 것들이 전쟁으로 통일하잖아 그런 소리를 해 나는 군대 육군 병제 난 절대 그런 생각 안 들거든 정문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군 통제사로도 못 올라가고 아무것도 못 올라갔습니다 기껏 해봐야 영흥 부사라고 그 함흥의 부사 정도 대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극동 최강군이었던 가토 군대를 스스로의 힘으로 몰아쳤는데 도대체 왜 정문부를 안 해 준 거죠? 조선에 대한 애국심도 정문부가 다 고취했고 다 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이놈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놈 때문에 윤, 타견 이 윤, 타견 여러분 뭐냐면 함경도 병마사 이혼과 육진 기병대장 한극함의 부대가 깨졌을 때 선조에 의해서 함경도 병마사로 새로 임명이 됐거든 여러분 그래 와가지고 했는데 1592년 4월 임진왜란 직후 조정이 파천하잖아요 내가 이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선조를 따라갔다가 피난지에서 함경도 관찰사에 제수돼가지고 왕세자 광해군을 호종했다 광해군이 강계로 갈 때 그거 따라갔다 한편 임진왜란 초기의 그는 의병장 정문부와 갈등하여 잘한다 민족이 백적 간두가 지금 위기에 서리가 있는데 광구이라고 하는 새끼가 의병대장 공을 질투나 하고 아이고 그래 갈등하여 그를 조정해 여러 번 상소가 아니고 말이 좋아 상소지 참소했어요 참소 이 새끼 건방지다고 말이야 건방지고 지가 뭐 다 잘했다 칸다 그럼 당연하지 네가 한 게 없잖아 그래서 어때 1594년 4월 2일 94년입니다 임진왜란 발명이 2년 지났죠 4월 2일 사헌부로부터 사헌부 감사원 뇌물 마이바다 처먹었고 술과 고기를 맨날 처먹었고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너는 술과 고기를 먹고 있냐 기생을 많이 거느리고 처음으로 형문 중 너무 사소한 범죄에도 매질을 너무 많이 한다 왜? 지 말을 안 들으니까 사람들이 정문부 말을 듣지 누가 네 말을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매질이 심하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고 면직됐습니다 이게 윤타견입니다 세상에 이런 놈을 상관으로 모셨으니 정문부에 대한 제대로 된 사실이 전달되었겠습니까? 이것을 북관대첩이라고 하는데 VS 1593년 1월 1일 의병장 신분으로 활약한 정문부를 순찰사 윤타견이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조정의 정문부의 공을 반대로 고합니다 반대로 뭐라고 하느냐 아까 그 외에 종성부상가 이상한 시선에 있잖아요 정현용이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정현용이가 다 했고 정문부는 사실상 정현용이의 모든 것을 반대하다가 마지못해 맨날 따라가지고 공을 세웠는데 정문부 지가 공을 다 취하려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크게 포상받지 못했고 영흥부사 그래 마 저기 뭐야 국경인이하고 국세필이는 네가 그래 잡았다 그래 그 공만 인정해서 어떻게 됩니까? 함흥부사에다가 내가 임명하마 윤타견은 조정에서 실사를 보낸 실사 여러분 실제 조사를 그래 보내요 이 실사 누가 보냈는지 아세요? 도체차사 오리이원익이 보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여러분 그럴 리가 없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한극하미하고 이혼이가 다 여러분 뭐냐면 지 혼자 살라고 도망 나오다가 임해군하고 순하군을 왜 못 지키고 그 외놈들한테 넘겨줘서 그 책임을 물어가 다 모가지야 잘릴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이원익이 볼 때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갓도키요마사 군대가 그걸 했잖아 이원익이 그래 내가 개인적으로 종성부사라 정현룡이라 하는 아 인간성을 아는데 글마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갓도하고 싸울 수 있는 놈이 아니다 그렇게 된 거야 실사를 보냈어요 실사를 이원익은 함경도를 가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 나머지는 다 댕겨서 도체차사로 함경도를 가본 적이 없는데 이 사신에게도 어떻게 돼 이 윤타겐가 뇌물을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실사를 온 새끼가 그것도 뇌물을 다 받아쳐먹어 그래서 그래서 뇌물을 주어 했고 진상조사를 어떻게 돼 정현용의가 다 했고 윤타견이 다 이렇게 한 것처럼 정문부는 계속 반골기질로 놓은 것처럼 보고를 해버려 윤타견 입장에서 도대체 왜 이랬을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 국장님 과장님 들으신 거 어떻습니까 좀 신경질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죠 이원익 정승이 실사를 보낸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실사를 보냈는데 그 실사 보낸 새끼들이 술과 고기를 얻어먹고 기생대접을 받고 이래서 윤관찰사가 한 말이 맞겠지 돌아갔다 안하나 이게 무슨 개풀같은 의병장과 관군대장의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죠 재승방역체제로 이렇게 모였는 이렇게 점점이로 돼있다가 서울에서 지휘관이 내려올 때 착 모여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정여립의 난 때문에 지방관을 신뢰를 안 해가지고 지방관의 병력이 한 군데 평소에 모여있으면 반란군이 될까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떨어뜨려놓고 중앙에서 이 선조가 믿는 지휘관만 내려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러죠 지휘관이 늦게 내려오거나 이쪽에서 늦게 모이거나 저게 기동속도가 너무 빠르면 어떻게 돼 끝장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미처 못 모인 쪽의 일부가 백성들하고 합쳐서 의병이 되고 그 지휘관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지역 토반 그러니까 향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안 그러면 승려들이거나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나중에 내려오거나 한 번 지거나 이랬던 관군들은 이 의병장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겠죠 정말 저게 아는 게 내가 칼 싸우면 제가 3초 만에 끝난다 알겠나 뭐 이러면서 아시겠습니까 그래갖고 영이 안 서니까 나중에 도채찰서 오리의원에게 어떻게 수습했다 의병장들에게 임시표서를 다 주는 거야 그래갖고 종이품 종일품으로 끌어올려 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 무기도 가질 수 있고 고급 무기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관군대장들이 함부로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딱 정확히 용인전투 이른바 광교산 여러분 지금 수원광교 지금 서울대학교 융합기술대학원인가 있는 거기 있잖아 거기에요 광교산전투에서 전라감사 이광 충청감사 윤선가 경상감사 김수 연합군을 해가지고 내가 의병들에게 저항하는 관군의 매운맛을 보여주지 했다 매운맛을 지가 먹었어 산만에 이르렀지만 불과 1600명에 불과한 칠본창 중에 서열 3이 왁기자카 야스하루에게 여러분 불멸의 이순신에 자주 나오잖아 이순신에 안티고라스로 그래야 뭐야 왁기자카 야스하루의 일본군에 참패해 죽고 흩어져 버렸어 이런 한심한 일이 있나 이 소식을 드는 선조가 어떻게 돼 평양에서 의주로 떠나요 안되겠구나 처음에 의주 한양에서 평양으로 간 이유가 뭐야 충주탐금대에서 신리비가 전멸했다는 거 듣고 떠났잖아요 다시 용인전투에서 이 3명을 했는데 어떻게 돼 짙다 소리 듣고 평양에서 의주로 도망간 거예요 임해군하고 순하군은요 여기에서 길주에서 회령으로 도망가고 여러분 평양으로 평양에서 다시 도망가면서 묘향산에다가 어떻게 돼 강계쪽으로 가라고 광해군 분조하고 광군이 한 번씩 전멸할 때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광군이 전멸했는데 희망이 있겠어요 다 도망가야지 괜찮아요 선조는 평양을 버리고 압록강을 향해 더 북쪽으로 피난을 떠났다 탄금대의 신입 상주와 임진강의 김명원과 이일 함경도의 윤타견 병조판서 홍여순 그리고 김응남 김응남이라는 사람 처음 들어보시죠 여러분 병조판서 김응남이가 선조에게 올린 가장 유명한 장계가 무엇입니까 전하 이순신은 능력이 없는 장군이옵니다 수군장수로서는 원균만한 사람이 없사옵니다 라는 장계를 올린 새끼입니다 이 새끼가 어떤 놈인지 이 말만 딱 들으면 좀 미친놈이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전황을 악화시키고 용인전투에서는 참패하고 이순신을 죽이려고 하고 정문부를 폄하하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질러 백성들이 관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뜨려 버려요 이 사람들이 이때 이때 여러분 이래 놓으니까 도체철사 이원익마저 없었으면 이 시점에서 아마 임진회는 조선이 망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육군 관군들은 의병장들을 도저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지휘권을 가진 도체철사 이원익 전시비상대책위원장 계엄군 사령관 나서서 어떻게 돼 의병들의 작전지휘권을 인정해주고 만력재가 왜 이렇게 구휼했던 구휼미 있잖아요 우리나라 개갑대기관 구휼미 우선권을 인정해주고 상품은 중품은 관군하고 왕이 먹고 하품은 가축을 먹이고 상품은 어떻게 돼 전공에 따라 의병들에게 주겠다 대대적인 수습에 나섭니다 수군제독 이순신을 구출한 것도 뭐야 이원익이에요 광군들 벼스라치들하고 선조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이순신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실제로 김덕령은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원한에 사무쳐갖고 의병장들이 새로운 파당을 만듭니다 그게 뭡니까 북인입니다 북인 그래서 이청 정인홍 이런 애들 정인홍이 여기 진주 합천지역의 의병장이었어요 정인홍이 이것들 임진왜란에서 전부 다 뒤에 있었던 이 관군놈의 새끼들 다 아시겠어요 죽여버릴까요 이게 여러분 바로 광해군 북인파의 비극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모여 있어요 임목대비하고 영창대군을 중심으로 모여 있고 광해군의 정통성을 서자새끼라고 맨날 욕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보고 폐모살채까지 저질러버리는 거야 그죠 정문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곽재우도 동의하지 않고요 아시겠죠 이원익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북관대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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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쿠니 신사에 있던 북관대첩비 경복궁에 있는 북관대첩비 복제본 1905년도에 을사늑약을 저지르기 전에 직전에 일본 놈들이 여러분 북관대첩비가 길주에 있는 걸 보고 성진시에 있는 걸 보고 저거 갓도가 참패당했던 거기 생각나서 북관대첩비를 뽑아갖고 여러분 야스쿠니 신사에다 갖다 놨어 그 악명높은 야스쿠니 신사에다 갖다 놓고 어떻게 돼 여기 위에다 1톤짜리 돌을 막돌을 올려가지고 고인돌 같이 해놔서 내리누르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이 밑에다가 공구리를 쳐버렸어 그리고 이거를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 가는 길목에다 뒷골목에다가 이래야 뒷마당에다가 이 죽일 놈들이 1905년에 그래서 1909년에 여러분 조소왕 선생이 여러분 우리 산민주의했던 대종교의 지도자 조소왕 선생이 1909년도에 동경 유학인가 가 있는데 야스쿠니 신사로 여행을 간 거예요 야스쿠니 신사를 보면서 막 운 거야 막 그런데 야스쿠니 신사 뒤편에 보니까 우리나라 비가 있더라 이거야 이걸 어떻게 가서 봤나 봐 여러분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세상에 내가 너무 슬퍼서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 조소왕 선생이 경기도 파주 출신이거든요 아니 저게 함경도 출신 아니에요 뭐냐 이거 있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의정부에 있는 정문부 장군이 했던 북관대첩이더라 이 북관대첩비는 언제 이게 이제 경북궁에 있는 복제본입니다 그래서 1905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 교섭을 했고 본격적인 교섭은 1978년도부터 교섭을 했으나 일본 놈들이 북한 쪽 문화재니까 남북 통인이 되면 돌리줄게라는 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돌리주면 될 건데 이 죽일 놈들이 그래서 2005년도에 여러분 당시 대통령 노무현 통일부 장관 정동영 하고 가서 북한 당국하고 같이 가서 이거를 우리나라 문화재체 에서 이걸 다 떼내 다 떼내 1톤짜리 세상에 바위를 올려놨더래요 그 시각인들 뭐하러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거를 부숴버렸어 제거를 해버렸어 그리고 여기도 어떻게 해야 돼 세면으로 공구리 쳐버린 거야 그리고 그것까지 다 들었내니까 여기도 좀 망가졌대요 그 덜어내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다시 해서 요거는 복제본으로서 경복궁에 놔두고 요거는 만들어서 겟이 이미지 뱅크에 있는 요거는 뭐냐 저기 북한 김책실에서 원래 위치에다가 더 멋있게 해서 딱 꽂아놨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일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2005년에 김정일이잖아요 김정일이 북한 국보 제193호로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북관대첩이 이거야 저거는 북관대첩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북관대첩 때문에 조선이 다 이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드라마나 영화도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북한 애들이 그런다고 우리가 교육 못할 건 또 뭐 있어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교육하면 되지 그냥 여러분께 이제 진지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어 한 15분 정도 남았다 정문부는 우선 첫 번째 아까 제가 윤타견에 의해서 축소 보고 됐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정문부는 마지막에 역적으로 몰려서 죽습니다 인조 임금의 반란이 일어나고 이괄의 난이 일어나던 1623년 하고 1623년 23년의 인조 반정 1624년 뭐예요 이괄의 난이잖아요 그거에서 일어났을 때 이괄의 난 때 여러분 뭐냐면 너무 온몸에 종기가 많아가지고 자기가 거동을 못해서 칭병을 병을 칭하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어 창원부사였거든 원래 저 위에 있던 사람은 창원부사로 내려 보냈단 말이에요 이놈이 새끼 봐라 인조가 이런 생각이 드는거지 내가 올라오라 그랬는데 뭐 종기가 나서 못 온다고 어 자식이 돌아왔나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같으면 그런걸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저 의사진단서와 함께 이렇게 보내겠는데 그래야 영상통화도 하고 이래 안 하겠어요 그죠 그 사진 찍어서 보내고 카톡하고 제가 정말 가오지 않는데 제가 도저히 못갑니다 이래 안 하겠습니까 예전엔 그런게 있겠어요 그죠 한달 걸리겠죠 창원에서 이렇게 서울까지 올라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565년에 태어나서 1624년에 죽었던 정문부 정문부 장군은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 온갖 고문을 다 받고 죽습니다 너희 새끼 역적이지 하면서 막 매질 당하고 압쓸형 여러분 이 자갈을 깔아놓고 거기에 하의를 다 벗겨서 무릎을 꿇립니다 묶어가지고요 무릎을 꿇리고 그 위에 어떻게 돼요 진짜 한 뭐 5킬로짜리 10킬로짜리 이렇게 돌멩이를 벽돌같은 걸 허벅지 위에 올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그걸 압쓸 압 내리 누른다 쓸 뭐냐 이거 무릎 무릎을 누른다 그래서 압쓸형 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악형이죠 나중에 그게 갑오개혁 때 없어져요 그런거 이제 못하게 뭐 주리를 튼다든지 뭐 지지는 거 있잖아요 뭐라하나 이거를 인장형 이라카라 뭐 곤장 인장 압쓸 그 다음에 이거 왜 거열형 이라고 있죠 이런거 절대 못하게 합니다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게 김옥균이 죽은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야만족 이라고 못하게 하고 이라 그다 저가 더 야만이지 어디서 위안부를 그렇게 안 그렇습니까 저가 더 야만이지 그러면 이게 이유가 뭐냐 왜 윤타견도 그렇고 선조도 그렇고 이원익도 그렇고 이게 싫어했을까 전문부를 여러분 지금도 요새 여러분 보세요 그 제가 자식을 둘이 키웁니다 딸애가 둘입니다 여러분 제가 딸애한테 이렇게 큰 딸애한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니 지금 어디에 가서 제삼자에게 이런 일을 밥 먹다 흘리고 이런 거 자꾸 하면 내가 욕을 먹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욕을 먹는다고 그러면 아니 내가 잘 못했는데 왜 아빠가 욕 먹어 니를 잘못 가르치다라고 생각할 거 아이가 사람들이 다 뭐라 아이고 저 부모가 저 뭐하는 사람이고 이래 생각할 수 있다고 니는 지금부터 행동거지를 더욱더 각별하게 조심해야 돼 라는 말을 내가 할 뿐 아니라 내가 그 나이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내한테 잘 그랬어 내가 니를 교육을 잘못시키따 하는 그런 결론이 안 나오나 이게 아니 니가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손자나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그렇죠 보통 보면 길가에서 청소년들 고등학생들 담배 피고 욕하고 이런 거 보면 뭐라 합니까 지나가면서 혈을 끓고 차면서 아이고 저거 아버지가 누구고 저거 아버지 애미가 뭐하는 사람이고 그건 뭐겠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애가 되게 그림도 잘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이래 보세요 여러분 연설대회 나가서도 잘하고 노래 부르기도 잘하고 그러면 아이고 저거 아버지가 누군지 참 아참 잘 키웠다 그죠 아니면 어떻게 애가 이쁘기만 해도 어떻게 돼 죽은 아버지가 미인인가 보지 유전자가 좋은가 보네 이런 말 잘하죠 우리 속담에 이걸 뭐라 그럽니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하는 말이 우리는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올 수는 없다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이 자식 교육이 그만큼 어렵다 라는 말로 어떻게 합니까 인생에서 말이지 할아버지들이 그런 말 잘합니다 인생에서 니가 니한테 일시키고 돈 주는 곳에서 니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고 첫 번째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가 저는 회사 못 가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뭐 이라고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니가 낳은 자식이 어떻게 돼 니 원하는 프로그램대로 이렇게 딱 바로 커주면 여러분 그 할아버지들이 원하는 자식 그 인생 한번 살아볼 만하되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 두 개 때문에 다 생기는 일이라는 거야 그 시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이 내 원하는 대로 안 커주고 이것 때문에 다 생기는 일이래 고구마 없으며 인생에 여러분 뭐야 이 괴로운 게 한 80%가 없어진대요 나머지 20% 뭐 그런 거는 고민축에도 안 들어가는 거래요 내가 하는 말 그 할아버지들 볼 때는 취직 못 하고 결혼 못 하고 자식 못 낳으면 인생을 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 할아버지들의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요새는 취직하기도 어렵고 결혼하기도 어렵고 출산하기도 어렵고 양육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5포세대 이런 말이 그냥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뭔가 여러분 한 집안에 어떤 사람이 서울대학교를 갔다 또 어떤 사람이 서울대 교수가 됐다 세계적인 상을 받았다 상금을 엄청 받았다 사업을 대성공을 했다 이럴 때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집안 어르신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 집안이 원래 또 그런 집안이야 이런 말 잘하죠 그렇죠 우리 집안이 원래 그런 집안이야 그게 다 선대조 할아버지가 하면 다 그 니의 어떤 그런 성공에 다 씨앗을 뿌리 놓은 거야 그게 그리고 우리 심지어 뭐라 그래 어떤 우리가 김태희 씨 이런 사람을 보고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이쁘고 이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돈도 많고 그러니까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선대조 할아버지가 뭐 쌓은 선업에 의해서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렇죠 혹은 그리고 되게 나쁜 짓을 해도 어떻게 돼 저저저씨는 뭐 별로 볼 거 없애 저거 이런 소리 잘 안 합니까 우리가 그렇죠 되게 안 좋은 범죄에 휘말리거나 이러면 아이고 이 저거 아버지가 그런데 뭐 그 피가 어디 가겠나 이런 거 있죠 그런 소리 잘 합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는데 조선시대는 어땠겠느냐고 평생을 돌아다니지 않겠나 백이세인은 누구의 손자였다 그렇죠 백이세인은 뭐의 그거다 그렇죠 아니면 정문부는요 그러면 정문부를 바라보든 김덕령을 바라보든 이순신을 바라보든 뭘 바라보든 처음 가는 사람에게 딱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뭘까 여러분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그 다음 두 번째 뭐 해요 어대정씨고 그렇죠 저 정씨입니다 어대정씨고 그 다음 말이 뭐겠죠 무선파고 그렇죠 띠가 어떻게 돼 몇 살이고 그거는 양반들끼리 할 때 당연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어른들 만나면 어떻게 해요 명함을 나누잖아 네임 카드를 그거나 마찬가지야 반드시 만나면 아 예 저는 저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김혜 배씨 분성공파에 여러분 어 뭐 12대손입니다 하드님 아 그런 나이라면 어떻게 돼 쫙 초상중에 나오는 거야 어 아우 우리 뭐 5대조 할아버지하고 4대조 할아버지가 그 옆집에 살면서 그래 우정을 나누었다 하는데 우리가 그래 또 2년이 한 100년 지나서 또 이래 이어진다 그자 여러분 그거는 일상적인 대화였어요 자 5대조 할아버지와 4대조 할아버지가 만약에 4대조 할아버지가 이쪽 집안의 4대조 할아버지가 여기 5대조 할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서 죽인 역사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3대조 할아버지가 이쪽의 할아버지 혹은 아버지 혹은 삼촌을 갖다가 어떻게 돼 어 동인인이 서인인이 이래가지고 벼슬을 뺏고 지방으로 좌천시켜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만날 때 그죠 자 이러면 감이 슬슬 오십니까 정문부의 할아버지가 여러분 조선의 가장 숭악한 새끼였어요 정문부의 할아버지가 양재역 벽사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양재역 입니다 지금 벽서가 이런 괴석 가 걸린 거야 그거를 보고 어떻게 돼요 정문부의 할아버지 정언각이가 여러분 정언각이가 조정에다 찔러 버려요 바쳐요 이때 명종임금 때 즉 여주 여주가 누구야 문정왕후 여인천하 아시잖아 여러분 그 명종의 엄마 정난정의를 그 해가지고 정권을 잡았던 문정왕후 그죠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 이기 정난정하고 붙어먹은 최악의 간신 이기 등이 아래에서 권세를 농간하고 있으니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을 서서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중추월 금음날 이라는 내용이 붉은 글씨 여러분 붉은 글씨라는 건 전부다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저주 curse라고 합니다 그걸 영어로 저주하는 내용인데 이거가 어떻게 돼 양재역참에 여러분 왜 지방에서 올라올 때 그 마페 다섯 개 갖고 하는 그 역참이 있잖아 역참 벽에 이렇게 붙어져 있더래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바로 거기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그거를 위치를 알려드려요 르메이에르 빌딩이 있는 그곳입니다 거기가 바로 양재역참이 있던 곳입니다 얼마나 번화갑니까 여러분 전국의 최고의 길목이에요 거기가 거기에 장사 가게 아무거나 내도 망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 다 그쪽으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은각이가 그거를 발견해서 옛날에는 거기가 과천현이었거든 과천현 양재역참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과천이 아니라 서초구인데 서초구도 원래 뭐예요 그 과천현 서초 서리풀인가 그래요 서리풀 축제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서리풀이 한자로 한 게 서초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문부의 종부 정은각의 이거를 그래갖고 이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문정왕후가 열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문정왕후는 중종의 세 번째 마누라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누라입니다 자 지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마누라 중종의 마누라는 연산군의 마누라하고 자매지간이었어요 신씨였어요 신씨 여러분 연산군 마누라가 언니였고요 중종하고 연산군이 이렇게 왜 그거잖아 진성대군 연산군하고 진성대군이거든 엄마가 다른 같은 확률이에요 같은 확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연산군이 퇴출당하고 탄핵당하고 진성대군이 올라가요 아시겠습니까 진성대군이 올라가는데 그 중종반정 아닙니까 그게 중종반정을 주도했던 박원종이 하고 성희안이 하고 신숙주가 연산군의 처제인 저 신씨가 못마땅한 거야 그냥 퇴출하라 그래 퇴출해요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사연이 복잡한데 퇴출하고 두 번째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후궁들하고 이런 애들 엄청 맞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여인천하가 시작되는 거야 경빈 박씨 왜이야 그거 있잖아 여러분 왜이야 이거 기억나시죠 도지원씨가 했던 거 경빈 박씨 그다음에 주초의왕 했던 홍씨 홍경주 저거 딸내미 주초의왕 꿀로이래 나뭇잎에 새겼던 거 있잖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창빈 안씨 안씨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하성군 균위가 선조된 거 아니에요 창빈 안씨 별의별 섰다가 거기에서 원래 수기윤씨로 들어왔던 사람이 양반집 딸이었기 때문에 적 적녀 그러니까 적실의 소생이기 때문에 걔가 먼저 왕비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서 왕자를 낳아 걔도 윤씨거든요 수기윤씨잖아 그래서 그쪽의 왕자가 뭐냐면 나중에 인종이 됩니다 그 중종 죽고 난 다음에 인종이 잠깐 있다가 죽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명종이 되잖아요 그 윤씨의 오라비가 윤임이에요 윤임 그래서 그 사람을 그러니까 윤임이고 그래서 권신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이 이 장경왕후 윤씨가 애를 낳다가 죽어 처음에 공주 낳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인종을 낳았는데 죽어뿐다고 너무 이게 병약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자 후궁들 중에서 또다시 왕비로 할 거냐 다 서녀들인데 그래서 새롭게 다시 왕비를 꼽아요 파평윤씨를 또 데리고 와요 윤씨 이 앞에 죽은 파평윤씨를 달래기 위해서 원혼도 달랜다고 파평윤씨를 또 데리고 와 그게 문정왕후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정왕후는 처음부터 들어갔더니 이거는 같은 자기가 적 왕비고 나머지 후궁들이잖아 근데 얘들이 시험만 노릇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정난정의를 의지하게 된 거예요 계책을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아들 명종이 왕위를 잇겠는가 왜 도지원도 경빈 박씨도 복성군인가 다 있었잖아 왕자들이 다 있었잖아 서로 다음 왕은 지어대려고 난리 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는가 이거 아니에요 내 아들이 왕이 될 수 있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정왕후의 오라비를 윤원로 문정왕후의 남동생은 윤원형 여러분 이래서 이거를 뭐라고 앞에 장경왕후 윤씨 쪽에 인종의 뒷병형이 되는 예를 들어서 윤임이면 대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밑에 윤원형 윤원로가 소윤입니다 소윤 그래서 이 소윤이 왜냐하면 여기가 젊잖아 그래서 젊을 속자 소윤이라고 문정왕후가 듣고 난 다음에 기묘사화 갑자사화 을사사화 별로 사화가 다 등장을 해 왜 문정왕후 지가 선비들을 장악하고 조광조를 죽여야 되니까요 근데 결국에 마지막 남은 게 뭡니까 윤임이의 세력이 아직 남아있잖아 이게 뭔가 좀 꺼림직하거든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딱 터지자마자 이건 분명히 윤임이 세력이 벌인 일입니다 이렇게 된 거야 정은각이가 이게 예문관 부재학이었어요 정은각이 그래서 그 정미사화를 일으키고 어떻게 됩니까 소윤 윤원영 일파가 대윤을 처단하기 위해서 나쁜 짓을 벌였다는 거예요 소위 소위 지금 얘기하면 동배륨 간첩 조작 사건 동백림 사건 이게 여러분들 무슨 무슨 심심할 때마다 나오는 간첩 조작 사건 있잖아 여러분 그럼 어제 공안검사들이 나서가지고 그걸 막 대부분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이 정은각이가 그래서 당시에 고울 백성들이 조선의 백성들이 정은각이가 꾸며낸 거다 이건 말라고 이 벽서는 정은각이가 꾸며낸 거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정은각이가 윤임이하고 그쪽 일파는 회계 이은적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학문적으로 이은적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죠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죽입니다 여러분 공안조작사건으로 다 죽여 그래서 어떻게 돼 나중에 10년 있다가 정은각이가 어느 정도 인심을 내냐면 정은각이가 그 양재역을 지날 때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그 말이 갑자기 왜 발작을 일으키는 웨잉 하는 거 있죠 일으켜갖고 그 정은각이가 떨어지거든 떨어질 때 어느 정도 살아있었는데 그 말이 정은각이를 짓밟고 가버려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의로운 말이라고 박수를 칩니다 그 정도로 인심을 잃었어요 그 손자예요 정문부가 여러분 정문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저 저 할아버지가 공안조작사건이나 일으키고 아이고 이래야 생각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그런가 정문부의 직계 후손이 여러분 제5공화국대 대표적인 공안검사인 정형근이라는 핏줄 따라가나 그런 생각도 국가보안법 수호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그죠 후손들이 후손들이 다 왜 이 모양이야 곽재우 후손은 또 곽상도 50억이 갑자기 이렇게 떨어져 그 다음에 피부병 때문에 군대를 못 간 그분이 있잖아요 담마진 이라고 담마진이 그렇게 대단한 병일 줄이야 내 군대 동기도 담마진 안 군대 동기인데 누군 안 갔네 그 다음에 우리 정문부의 후손은 정필근 정형근 제5공화국 국회의원 형제입니다 정형근은 공안검사 출신이죠 괜찮아요 이 나비효과가 결국 1624년 정문부를 어떻게 돼요 의심을 사게 만들어요 그뿐만 아니라 뭐야 우리 의원에게 실사를 보낼 때도 실사 한 번 보낸 것일 뿐이에요 온전히 믿지 않았어요 선조 임금도 뭐야 너희 옛날에 너희 할아버지가 양재역 벽사사건이나 조작해가지고 말에 발피가 죽은 놈이냐 이겁니다 정문부는 1565년에 태어났죠 정은각이 죽은 거는 1557년이죠 할아버지가 죽은 건 정문부는 할아버지 얼굴 한 번이라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죠 그런데 이렇게 당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어떻게 돼 정문부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아들 정대륭 정기륭 둘이한테 뭐라 그래 절대로 관북으로 북관으로 돌아가지 말고 한양에도 있지 말고 진주로 가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중앙의 관직에 얽히지 말아라 니들 그래서 진주로 내려가서 1627년 정묘 호란이 일어나가지고 저기 서울까지 치고 내려왔잖아 황해도까지 치고 내려왔잖아 아민칸의 군대가 그때 어떻게 돼 남쪽에서 근황병을 조직해가 올라가자는 의미로 정대륭이 둘째 아들이 진주 남강의 촉성루에 있는 그 바위에다가 논개를 기려갖고 의암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북관대첩을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단천 연은 분리법 단천 은광 이와미 긴장 일본의 그리고 가또와 모리 테루모토의 그런 어떤 주도권 싸움 나중에 세키가하라 전투에서도 임진왜란이 결국 원인이 돼서 가또 군대가 이긴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셨을 거고 또 정문부의 할아버지가 세상에 그런 사람이었구나 어쩐지 이렇게 너무 막 안 알려지고 공이 뭉개지고 막 이래 되더라 그토록 백의성 강사가 좋아하는 우리 이원익 정승이 어떻게 한번 할아버지하고는 관계없다고 살려보려고 했으나 어떻게 돼 결국 기세에서 밀립니다 왜 저거 조상들 다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에는 뭐예요 다 저 정미사와 때 정은신이 때문에 정은가 기 때문에 다 죽은 거야 그냥 원수같이 안겠어요 그죠 맞죠 그러니 여러분들 그런 거를 잘 영재해 두시고 역시 역사라는 것이 한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은연중에 지금의 우리에게도 와있다는 것 예 저 백기성이라고 합니다 어 어디에 뵈시고 여러분들 그죠 그 묻는 이유가 뭐겠어 조상들이 어떤 놈인지 좀 알아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어 그래 니 학교 어디에 나왔노 몇 살이고 그죠 사는 동네가 어디야 요새 이런 것도 물어보겠죠 강남삼이더러 와 니 돈 많은가 왜 라고 말이지 그죠 그러니 우리가 알게 모르게 혈연 학연 지연 니 고등학교 어디에 나왔노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초등학교 어디에 나왔노 뭐 이런 거 니 부산이가 대구가 아니면 저 마사이가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또 말투를 들어보니 전라도는 아닌 거 없고 이러면서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요러한 정문부라는 사람을 하나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렸던 여러 가지 사회적 시스템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임진왜란 삼부작은 끝이 납니다 다음 주에 제가 할 것은 뭐야 조선의 19세기 삼부작 입니다 여러분 많은 19세기 말의 삼부작 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세계 유튜브를 검색하시는 많은 분들 19세기 말에 동학과 의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